신성 씨의 황금 인맥은 누구인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. 우유의 황금 인맥이시죠? 아니 도덕골인데? 아니 도덕골인데? 나 어디서 봤는데? 나 어디서 봤어. 와우.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responsibility? 와우! 우와아아. 이야. 아니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야. 아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선생님 누구시죠. 선생님 왜 나오셨어요. 제가 모셔볼게요. 선생님 잠시만. 저기 성함이 최주현 씨인데 지금 신성 씨의 황금 인맥으로 나온 거 맞으시죠. 여러분들의 트로트 총각. 리스타 가수 신성의 매니저 최주현이라고 합니다. 매니저님이십니다. 아 매니저. 신성의 매니저 최주현 씨 반갑습니다. 잠시만 선글라스 버릇이 다 끝났으니까. 아 맞다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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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